네, 안녕하세요. VAB의 에이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디자이너 포인트 댄스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찾았습니다. 저랑 함께 배워봅시다. Let's go! 디자이너 안무를 이제 배워보겠습니다. 처음에 따라와 I can make you 글로버부터 하겠습니다. 따라와 I can make you I can make you 때는 따라와 I can make you 이게 점점 점점으로 오시면 됩니다. 그다음 넘어갈게요. 글로버부터 한 번에 떨어뜨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따라와 I can make you 글로버부터 그다음 넘어갈게요. 대망의 파트에서 I can make you 글로버부터 wherever I go에 자리 잡아주시고 갈게요. 테이크업 홈 미입니다. 처음에 테이크업 홈 미는 손을 내미는 듯한 느낌 테이크업 홈 때 최대한 업을 내서 가슴을 위로 들어주시고 테이크업 홈 미 때 떨어뜨렸을 때 가슴이 떨어지면서 손이 위로 말려 들어가면 됩니다. 이해하셨죠? 여기까지 천천히 이어서 하면은 테이크업 홈 미 율룩이 나와요. 율룩까지 늘려주시다가 섹시 때 팡! 치고 떨어지면 됩니다.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테이크업 홈 미 율룩 섹시 그다음 넘어갈게요. 섹시했으면은 이 자세에서 한 번 찌를 거예요. 마이 디예요. 마이 디 이제 나한테 디자인을 처음에 하는 동작을 배울 텐데 아주 중요한 이게 포인트 동작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잘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섬세하게 손목이 일로 갈 때는 이렇게 꺾여있고 다시 올 때는 이렇게 와줘야 돼요. 보이시죠?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오고 올 때는 이렇게 오고 다시 갈 때는 이렇게 오고 손목을 접어줘요. 섹시 마디 사이 나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갈게요. 훅 꺾어주실 건데 꺾었을 때 손목을 같이 내릴 뿐만이 아니고 어깨를 같이 올려줍니다. 어떻게 하냐? 디 사이 나 훅 훅 테이크 업 온 유 에는 자리 이동 여기까지 이어서 하면은 셋 넷 테이크 업 온 비 유 룩 섹시 마디 사이 나 훅 테이크 업 온 유 이 자리 이동 테이크 업 온 유 유 룩 섹시 바디 처음부터 똑같이 우리가 첫 번째 A 파티 할 때 바디 찔렀던 거 기억나죠? 바디 두 번째도 똑같이 바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이어 하면은 테이크 업 온 유 유 룩 섹시 바디 여기도 똑같이 펜슬을 할 건데 이번에는 나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을 위한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마이디 사이 나 그럼 이어 하면은 테이크 업 온 유 유 룩 섹시 바디 사이 나 아이 갓 츄 베이비 너를 원 까지 배워볼게요. 아이 갓 츄 자리 잡고 베이비를 했을 때 손을 최대한 라운딩을 예쁘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슴이 위에서 또 쓰여요. 그래서 아이 갓 츄 베이비 했을 때 가슴이 훅 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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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송하는 느낌으로 너를 까지 보여주다가 갑자기 원에 들어가면 돼요. 그래서 아이 갓 츄 베이비 너를 원 해 에서 끌 건데 해 빠 칠 거예요. 이게 어떻게 하냐 원 해 빠 자 just wanna see you see you dancing 이게 보면은 see you dancing 할 때 just wanna see you dancing 이 아니고 just wanna see you dancing just wanna see you dancing my love our 구름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? 이번에는 이제 이모지와 함께 조금 더 쉽게 배워보겠습니다. 렛츠고 잘 따라하고 계시죠? 잘 따라하고 계시죠? 이번에는 원속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같이 디자이너 디자이너 You're my everything 따라와 I can make you go Where did we like go Take up on me You look sexy My designer Take up on you You look sexy My designer I got you baby Not the one hand Just wanna Take you Dancing with Oh my love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은 완벽하게 디자이너 포인트 안무를 마스터를 하셨습니다. 네 이렇게 같이 디자이너 포인트 안무를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? 좋았다구요? 네 저도 좋았습니다. 네 VB 디자이너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구요. 지금까지 VB 에이노였습니다. 안녕 안녕 안녕